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mbc 본부 이호찬 위원장님 모시고 오늘도 박영성과 안진걸의 사람 소복으로 방송을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목요일 방송이었어요 네 목요일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화요일로 옮겼고요 그리고 오늘도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차피 그럴 거다라고 예측은 했지만 진짜 그러리라 정말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함 역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오늘 행사한 날입니다 안진걸 소장님 오늘 오전에 또 국회 오후 2시였죠 기자회견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아유 당연히 1시에 소울에서 우리 방송을 하다가 중간에 마치고 2시에 우리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국회 본체 계단으로 이재명 대표님 조국 대표님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님 그다음에 또 진보당의 윤인석 대표님 정말 야당 대표님들 다 오시고 국회의원들도 엄청 오시고 시민들도 엄청 오시고 유튜브도 엄청 오시고 언론인도 엄청 오시고 다들 거기 탄핵 전혀 같은 느낌 그러나 이제 시작이겠죠 그래서 오늘 좀 이따 7시에도 이재명 대표도 직접 참여하는 당원 시민들 대토론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비상시구에 대해서 원래 초선 당선자들과 민생경제원구소와 이채양명주 10년대 등이 주도 주관을 사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판이 더 커지고 약간 내용이 변경되겠지만 어쨌든 7시에 다들 국회본청 앞 계단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호찬 mbc도지원장 지금 오셨는데 한 저희도 한 5시 40분쯤에 50분 앞주지구를 하고 근데 얼른 뛰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박영선 언론위원장님 본청도 오시고 농성정도 오시고 고소행 많으셨습니다 좀 이따 7시에도 또 저희들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자 어서 들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네 들어오시는 동안 우리 이호찬 위원장님은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10번째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거부권 행사입니다 우리 양곡법, 간호사법, 노란봉트법, 방송산법, 이태원특별법, 최혜병특결법, 김건희, 주가조작, 50억클럽 모두 거부를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노동자, 농민, 간호사, 언론인 다 거부한 윤석열 정말 이제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수해 지역을 지원갔던 우리 최수근 상병의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수사의 앞 진실을 규명하자라는 이 국민적 요구들이 이렇게 컸음에도 또 총선 결과 국민들이 제대로 진상규명하라라고 명령을 했지만 국민의 명령도 거부했습니다 이런 대통령 우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보통 우리가 회초리를 들자 했는데 회초리 갖고는 팩도 없고 이제는 3년이 길다라고 했는데 저는 단 하루도 이 윤석열 대통령 치아의 나라에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전 국민이 제대로 거부하는 이 거대한 이 힘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바다에 배를 띌 수 있지만 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이 성난 파도를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주셔야 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폭풍 전향 같은 날인 것 같아요 우리 이호찬 위원장님 방송 3법 거부 때 또 언론계에서도 엄청난 저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 민생 그리고 외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시기에 또 언론인들 특히 mbc 노동조합에서 엄청나게 큰 역할들 해내고 계시는데요 일단 우리 안 소장님 이호찬님 소개 전 mbc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 2년간 제가 지금 이렇게 공부 중인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제목이 제목이죠 mbc 얼마나 더 당연하나 mbc마저 장악될 일기 국민들이 지켜내야 그게 뭐라고 했냐면 대발경선TV 인사이트TV 뉴스맥TV 아니면 공동으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듬뿍 받고 있는 그래서 더더욱 탄압받고 있는 mbc 도저히 여천연점이 진행했습니다 이게 지난 2년간 사랑과 탄압을 동시에 받은 mbc 하면 저는 가장 많은 사랑으로 말씀하셨고 탄압 사랑과 탄압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언론이 사랑을 받는 게 뭐겠어요 제대로 된 역할을 했으니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콜일을 보장해줬으니 사랑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많은 탄압의 중심에 서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mbc 하면 지키기 mbc는 지켜야 한다는 키워드로 바로 니꾸루가 저한테는 되거든요 mbc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산소와 같은 우리가 살아 생존하고 알아야 되고 또 알려야 되는 그런 원력 본연의 기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mbc는 지켜야 한다라는 지키기 라는 이 프레임이 아니라 우리의 꼭 해야 될 나의 역할 나의 의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이제는 이제 소개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좀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드디어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고 있는 우리 mbc 우리 국민들이 지켜줘야 할 mbc mbc 언론인들과 언론 종사자들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mbc 본부 이호찬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연구원하고도 잘 친히고 이재경정부서 이재일 변호사 하고도 잘 친히 그 두 분이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상민 연구원 하고 들이 고등학교 동창 이야기 하고 어느 날은 이재일 변호사가 이호찬 기자님 제가 자기 아끼는 후배님이라고 막 그런데 오늘 안 하니까 안 오는 것 우리 이호찬 위원장님 지금 mbc 현재 상황들 지금 이 원장님 되시고 그동안 어떤 활동들 주력하셨는지 편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 일단 본인 소개와 함께 말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부담스럽고 감사드리고 한데요 저는 언론 노조 mbc 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2003년부터는 기자로 입사를 해서 기자 생활 쭉 했었고요 과거에도 박근혜 정권 당시에 노조에서 뉴스 모니터링 하는 간사 상근 집행부 역할을 한 2년 동안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2580 그 이후에는 뭐 사회부도 일하기도 하고 이제 위원장 대기 직전에는 2년 반 동안 국민의힘 담당을 했었어요 국회에서 이제 여당 그때 야당 시절의 국민의힘 그 다음에 여당으로 바뀐 시절의 국민의힘 이제 반장 역할을 2년 반 동안 했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웠던 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다 이제 거짓말이었다는 게 너무 빨리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맨날 내로남불 비판하고 마치 이제 국민의힘에서 로고도 바꾸면서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것처럼 많이 국민들한테 알려서 결국은 집권을 하게 된 건데 집권을 하자마자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말로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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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들면서 실상으로는 이명박근혜 정권보다 더한 언론 탄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 작년 3월에 위원장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MBC에 대한 탄압에 대한 방어 그걸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더 많이 알릴 것인가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좀 더 독려해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보도 만들어낼 것인가 내부적인 그런 고민들 외부적으로 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집회 참석하고 이러느라고 1년이 되게 1년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정신없이 좀 흘러간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MBC도 폭풍 전야다 MBC가 8월이면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다 이걸 좀 시민들한테 최대한 좀 알리고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좀 함께 지지하고 연대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기자님들은 MBC 지금은 선생님들이 이호찬이 그냥 일복 터졌다고 하잖아요 너무 많은 날마다 일이 터지나요 날마다 탄압 당하고 날마다 공격받고 날마다 징계 당하고 날마다 방문 이사장 막 교체 시대인데 바로잡고 일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모든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 기존 언론 매체들이 거의 모든 감독 특종 보도 그리고 언론의 어쨌든 감시견으로서의 왓츠도 도구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순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나고 특히 kbs 박민혜 방송으로 낙하산 사장 들어오고 나서 국민의 방송이야긴 하겠네 그렇죠 국민의 방송 낙하 윤석열 뭐 충직한 보도로 신년대담 보도로 작은 파우치 네 이렇게 상징되는 놓고 갔다 그런 보도를 하면서 고꾸로 김건희 관련한 보도 윤석열 관련 이슈 보도들 뭐 경제 실정 또 외교 실패 이런 것들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mbc가 이렇게 많은 탄압을 받고 있는 이유들은 또한 mbc가 제대로 된 보도들을 해서 그렇지 않는가 싶어요 일단 위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mbc가 그동안 이렇게 특종 보도들을 가장 많이 쏟아낼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또 어떤 배경인 건지 그 근간이 좀 궁금해요 저희도 사실 많이 부족했죠 이명박근의 정권 당시에 이제 mbc도 장악 당하면서 국민들의 되게 치탄을 많이 받았고 뭔가 청와대 방송이라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노동조합에 있을 때 우리의 뉴스를 청와대 방송이라고 비판하고 그랬었거든요 17년에 저희가 이제 파워업을 통해서 사장을 교체하고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해서 몇 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 한 10년 넘게 현장에서 떠나 있다 보니까 각자 구성원들의 좀 실력도 좀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내부에 좀 견해 차이도 있고 그래서 17년 12월 그때 복귀하고 나서 몇 년은 좀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좋은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외부의 이제 수상 이런 것도 되게 늘어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올라온 것 같고 그런 보도를 하니까 또 국민들이 신뢰를 해 주시고 신뢰를 해 주시니까 mbc로 좋은 제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신뢰를 받으니까 내부 구성원들도 좀 힘이 나서 정말 이제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를 해서 어떻게든 좋은 보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선순환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희가 자만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아크로비스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최재웅 목사한테 받은 책 받은 책 그거를 이제 아마 이사하면서 재활용을 거기 버리고 갔나 봐요 어떻게? 근데 김기 대통령이 싸인까지 해서 준 책? 그 지금까지 찍어서 준 책을 버리고 갔나 봐요 그것도 좀 안타깝지만 너무나 그 분이 그거를 모든 언론사에 거의 대부분 제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관심을 갖고 연락이 온 데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뭔가 제보의 의미를 조금 두면서 mbc가 좀 취재를 하고 하니까 mbc한테 이제 마음을 좀 열고 인터뷰도 해 주시고 해서 이제 실제 최재웅 목사가 전달했던 책을 저희가 확보해서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다수 언론들이 특히나 이제 방송 관련 분야에서는 정권에 많이 장악이 돼 있다 보니까 제보를 해도 이걸 제대로 취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신뢰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mbc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취재한다라는 좀 믿음을 이제 시민들이 좀 갖게 되시니까 그런 좋은 제보들도 많이 몰리고 보도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mbc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최초에 단독 보도했던 게 지금 우리가 바이든 난리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 보도가 또 있었지요 또 이제 민간인을 전용기에 탑승한 보도 그게 아마 이 정권이 좀 불편했던 물론 대선 기간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전에도 이제 mbc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집권을 했을 거고 근데 이제 집권 이후에도 전용기 탑승을 민간인을 시킨 그 보도가 이제 시발점이 좀 된 것 같고 이후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이든 난리면으로 그런 게 가장 좀 아팠을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대선 과정 최근에 그 총선 과정에서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 출국 금지 관련 보도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과 이제 국방부 비서관 관리관 사이에 뭐 통화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유대현 국방부는 단독 보도 그것은 또 이시훈이고 그렇죠 아까 민간인인 이혼모 부인이고 다시 좀 benefits 황지님 제가 phpt 준비한 거 중에 두 번째 페이지 부탁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mbc 보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민들의 관심 사항이에요 사실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면 특검법 통과에 대한 지지율이 67% 이상 높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explanation 에 대해 진실을 밝히자는 여론이 가장 높은데 mbc가 관련한 단독 보도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두 달 세 달 넘게 지난해부터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저희 법조팀이 최혜병 사건은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면서 정말 전국 곳곳을 돌면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이게 단독 보도라는 게 누가 한 번에 정권에서 무슨 공수처 와의 결탁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던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가고 뻗치기 하고 만나서 이 사람한테 한 가지 묻고 저 사람한테 한 가지 묻고 이런 걸 모아 모아서 단독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우리 법조팀이 되게 훌륭하다는 생각도 들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니까 그 관련 단독 보도들을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mbc에서 가장 먼저 최혜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가장 많은 보도 들을 이어서 계속해 가고 있고 이렇게 끌어가다 보니 국민적으로도 제일 궁금해하고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관심도 높고 이러니 jtbc도 후속 보도 들을 좀 이어져서 하고 있고 sbs도 단독 보도들을 좀 따라서 하기 시작 한 게 최근에 지금 바뀌어가는 언론 지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김건희 영품백 수수 영상과 그 이후로의 후속 김건희 소환 이런 방침에 대한 것도 단독 보도로 mbc가 가장 먼저 가고 그리고 이 원석 검찰총장의 신속하게 수사 해라 이런 신속하게 수사해라 라는 지시 같은 경우 사실은 단독의 의미보다는 다른 언론들도 다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거를 유일하게 써주고 있는 거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신속 수사 하겠다 이게 그냥 당연한 얘기제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맥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취재하고 이런 보도들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종섭 장관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 호주 대사를 임명해서 출국한다는 건 모든 기자들이 알고 현장에서 다 뻗치기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좀만 정성을 들이면 안에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호주 현지에 갈 수도 있잖아요. 다두구나. 그런데 이제 아무도 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mbc는 이제 이종섭 장관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이렇게 공항에서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까지 하는 언론이 mbc 밖에 없었다는 게 또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mbc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취재한 것들이 국민적인 지지나 관심을 받으니까 다른 언론사들도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좋은 역할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의의 뭔가 정권 감시 권력 감시의 역할을 갖고 언론이 경쟁하는 게 사실 맞는데. 그렇죠. 저희랑 관련된 우리 mbc 특종도 있습니다. 특종까지는 아니지만 단독인데 뭐냐면 제가 이제 김건희 대선 전에 학력조작 경영적 논문조작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면조사 방침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서면을 보냈는데 50일 넘도록 답을 안 하고 있다가 mbc 단독 보도가 나와요. 저한테 엄청 힘들어요. 제가 고발이니까. 야 세상 남들 다 소환도 안 하고 서면조사 도착 거부. 그러니까 그때쯤에 아마 mbc 보도가 나온 다음에 한 10일 정도 지나서. 검찰이 정리장이 평가 제시기. 답은 했다. 답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이 온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의신청해서 지금 검찰청에 가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mbc가 또 단독해야지. 그럼 이의신청한 지 지금. 잠깐만 그게 대선 전후였거든요. 서면조사한 게. 그래서 당선된 다음에 서면조사한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지금 이의신청한 지 2년 동안 검찰이 그 간단한 본인도 인정한 걸 기소도 소환도 안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이런 맥락으로. 그리고 또 저것도 대선 국면에서 되게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황상모 핵탈 테러. 그렇죠. 네. 우리 ppt 다음 화면으로 해주세요. 그것도 사실 그 현장에 mbc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방송사 몇 군데의 기자들이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발언들을 들었을 때 mbc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보통 이제 대통령실의 수석의 기자들이랑 밥 먹고 얘기하는 거는 관례적으로 뭐 오프 더 레코드를 좀 지키는 관행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정도껏인 거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걸 목격하고도 이게 모든 엠바고 오프 더 레코드를 다 지켜야 된다는 무슨 법칙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부의 관행을 깨는 게 이제 좀 어려운 건데 그거를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날 이게 mbc에 보도될 것이라는 것이 아마 참석했던 기자들이나 다 이제 알려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그거를 보통은 같이 있었던 자리에서 누가 얘기한 걸로 타사가 혼자 보도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같이 보도할지 물 먹지 않으려고 물 먹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냥 mbc가 보도하는 걸 기다리는 거고 그때도 mbc가 보도하고도 그 일보를 인용하는 그런데 mbc가 오프 더 레코드를 관행을 지키지 않아서 보도했다고 하면 mbc를 걸고라도 보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mbc가 이렇게 보도했다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초반에 일보를 인용해서 보도한 언론사들이 많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게 아니라 언론들이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 자체를 반기한 거죠. 그리고 비겁한 거죠. 비겁한 거죠. 우리 박영선 언론이어도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또 인연이 있는 게 mbc가 바이든을 날리며 아니 바이든을 보도했다고 국민의힘이 막 항의 방문 가고 막 고발하고 날리를 피우는 거예요. 우리 이재일 변호사가 이건 참을 수가 없다. 이건 무고다. 바이든을 바이든이라고 한 걸 알면서도 날리며니라고 조작한 다음에 mbc를 고발했으니까 이건 무고다. mbc가 재관동하면서 고발한 거라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어요. 역시 이것도 지금 이게 2020년 9월 1일이니까 2년 다 되도록 관련자 소환도 없이 이건 무혐의 처리를 안 했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멈춰있어요. 멈춰있죠. 22년 9월에 벌어진 일을 경찰이 아직도 그럼 무혐의를 처리하든지 아니면 문제제기를 하든지 근데 그 결정을 못하고 계속 그냥 묵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은 1심 결과를 기다렸을 텐데 1심 결과가 너무 어이없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1심 결과를 갖고 처벌하기도 약간 부담스러워 맞아요. 2심 결과를 아마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마저도 1심 결과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온을 또 단독으로 쓰세요. mbc가 고발된 사건도 2년 가까이 되도록 아무 처분이 없고 그건 아마 경찰이 참악 유죄 취지로 송치를 못하니까 그런 거고 그렇다고 무고해. 아 무고. mbc 무고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놈들은 처벌을 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mbc랑 제가 우리 mbc 관련한 보도 관련해서 고발권을 시민사회의 몫으로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저희가 황상무 mbc 잘 들어 그래서 핵칼 테러 관련한 고발을 했는데 우리 일단 영상을 황상무 핵칼 테러 관련한 그런데 mbc는 또 용감하게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가 또 선거 때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켜서 결국 사태에 이르렀는데요.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MBC는 잘 들어 라고 말한 뒤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황수석이 말한 사건은 1988년 8월 아침. 경제신문 사회부장이었던 오홍근 기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당한 일로 회칼을 사용한 공격에 오 기자는 허벅지가 깊이 4cm, 길이 30cm 이상 찢길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수사 결과 괴한들은 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로 군을 비판하는 오 기자의 칼럼에 불만을 품은 상관들의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입니다. 황수석은 이 사건을 말하며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 쓰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국이 이 정국이 왜 중요한 시기였냐면 mbc에서 2월 말에 이종섭 호주대사가 공수처에 수사 중 출국 금지가 돼 있다는 보도를 mbc가 최초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주대사로 임명돼서 공항에서 단독 보도로 그리고 호주까지 쫓아가서 함께 취재 했던 그걸로 3월 첫째 주가 그렇게 보도 가 됐거든요. 3월 10일 11일 12일 이어지던 상황이었는데 mbc에서 계속 단독 보도를 이어졌 고 호주 교민들이 분노해서 촛불집회 하고 가라 수사받아라 이렇게 했던 시국 이었는데 이때 지금 황상무 수석이 시민사회 수석이 mbc 잘 들어 이렇게 회칼테로 발언을 한 걸 보도를 했을 때 정말 이제 이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총선 국면에 어마 어마어마하게 큰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어요. 자기들이 뭐 잘못한 거 있다. 본인들이 명백히 잘못한 거였고 그래서 초기 대통령실에서는 큰 문제 없는 것처럼 mbc를 장악하려고도 하지 않고 장악할 의도도 없다라는 보도를 대통령실에서 냈다가 6일 만에 황상무 수석이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 그 이후에 또다시 이제 대파 논란이 있긴 했는데 이때 관련한 회칼 테러 이슈가 있을 때 명상 기자협회 기자협회 보수 진보 상관없이 언론인 전원단체들이 규탄 성명 을 냈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들이 총선 때 방향이 약간 물고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너무 안다. 태도해도 너무한다. 라는 게 이제 언론들의. 네. 사설에서도 이 발언에 대해서는 명백히 문제가 있다. 보수 언론도 비판을 했었죠. 고수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면서 언론이 이제 민주당에 대한 공천 문제 이슈 프레임이 이때부터 좀 전환이 완전히 끝났고 그리고 이 정부 너무 무도하다. 너무 이렇게 그 독재 정권에서 가질 수 있었던 이 과거 사건들을 대놓고 버젓이 말했던 이거에 대해 좀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고 이걸로 언론 보도의 흐름도 달라졌다 라고 보여졌어요. 정말 이게 어느 시대인가. 2024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건가. 또 기자들을 도대체 뭘로 보는 게 mc기자 혼자 있었던 거 아니고 여러 프로 방송사 기자들 있는 현장 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있나. 그걸 뭐 나중에 농담이라고 하면 그게 끝인가. 그리고 농담이라고 하면서 또 내부에 정보 보고하지 말라고 또 얘기했었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 참 인식이. 그런데 이제 이걸 발언한 사람이 사실은 언론인이 아니었다면 모르겠는데 더 충격적이죠. 더 충격적 기자 출신이 있잖아요 . 누구보다 언론인들이 이런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잘 아는 kbs 메인 앵커 출신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더 심각했죠. 권력에 취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예전에 경향신문 이 단독으로 썼던 당시 박근혜정 권대 국장 교육 국장이 출렀다가 민중은 개돼지라고 계속 그러니까 만지 그건 진짜 편한 자리이고 다른 언론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경향신문 기자가 계속 부르시면 씁니다. 그러니까 쓸때문 써서 진짜 써버렸는데 사실 그건 저는 오히려 뉴스가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다고 봤어요. 아유 잘 안 써도 되는 거고 사석에서 글이 막 이제 기자 몇 명 써먹다가 막 실어난 건데 그래도 국장이나 되는 사람이 그걸 남발 하니까 마침 그때 내부자들 영화도 유행하고 그래서 아 고위관료 인식이 이 정도라면 쓰야겠다고 경향신문이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이건 엄청난 뉴스가치가 되는 거죠. 일개 국장이 아니라 장산보다 훨씬 이세가 세다는 수석이 사실 국무총리보다 국무총리는 지금 선정권에서 신문총리니까 더 힘이 세겠죠 황상모가.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따라 했다는 것은 표현도 세잖아요. 수의도 세요. 그리고 장비시 기자들이 그 한 건이 아니라 사실 이 정권 이후에 정권 비판적인 보도를 할 때마다 외부에서 그런 협박들을 되게 많이 받아왔어요. 아니 뭐 비행기에서 내려. 네. 비행기 해버리고. 대놓고 그거는 대통령실이 협박을 한 거고 실제 내리게 했죠. 그리고 우리 이기주기자가 고스태핑할 때 대통령한테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 질문 했다가. 그리고 슬리퍼 신었다고. 그 보수 이런 약간 일배 사이트 같은 데서 살해 협박까지 실제 올라와서 마포인 체사에서 전화와서 신변보호 받고 이런 상황이었고 바이든 난리면보도할 때 난뉴스에 이걸 보도했던 기자는 러시아에 있는 동생의 신상까지 털려갖고 온갖 인터넷으로 공갈 협박을 많이 당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병원 치료까지 받고 이랬던 상황인데 그런 게 사실 보도나 이런 것 통해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수석이면 mbc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mbc 기자한테 대놓고 대통령실 mbc 잘 들어 이러면서 회칼 테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심각한 사안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회칼 테러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느낌이 mbc 구성원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정권이 대놓고 탄압을 해왔던 그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웃어넘기 되게 어려운 발언이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골 소장님과 함께 우리 검사를 위한 검사 오동현 변호사님과 함께 mbc 보도를 계속적으로 정권 비판 견제 보도를 해왔다라는 이유로 홍상무위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에 대해 협박죄 mbc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협박죄성 발언이었다라고 협박죄하고 일단 방송법 방송자유와 편성의 자유 침해로 방송법 위반 그리고 이제 오은군 유족들 같은 경우는 치를 떨며 잠을 잘 수가 없을 때 부들부들 떠셨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5.18 지금 최근 지났는데 5.18 항쟁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그럴 수 없었다. 밤에 몇 번 모이고 터지고 하고 총기를 그렇게 쓸 수가 없었다라는 제3자 개입서를 발언한 4개 범죄 혐의에 대해 황상무수 수석을 고발을 했고 지지난주에 제가 고발인 조사 받았고 오늘 방배경찰소로 이첩됐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뉴스입니다. 뉴스여서. 그런데 어쨌든 5.18 그 발언도 되게 심각한 발언인데 대통령실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5.18에 대해서 아직도 대통령실의 수석이라는 사람이 입에서 사실상 북한군 개입서를 언급을 한 거거든요. 개입의 정황이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얘기하면 안 됐지 이런 식의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사과나 정정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5.18 정신을 헌법 변문에 신임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냥 쇼잉으로 보이는 거죠. 정말 하는 말과 실제적 행동은 다 다른 거죠. 실질적으로 mbc 기자 잘 들어가면 협박하고 그리고 방송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협박 테러 발언을 하면 위축효과를 누리는 거잖아요. 나머지 기자들은 또 스스로 검열하게 만들면서 그때 대통령실이 알려드립니다 해서 문자 보낸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정부는 과거 정권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사찰하거나 국세청 동원해서 세무사체를 버린 적도 없고 그런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 MBC 국세청에서 세무처사해서 몇백억 추징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심위, 방통위 통해서 맨날 괴롭히면서 경찰, 경찰, 감사원, 권익위, 방통위, 방심위 온갖 기관 받으러 와서 타락을 해놓고 구구단체가 와서 맨날 행패부리고 고발하고 그 바이든 과징금은 확정됐나요? 또 몇백억 대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죠. 방심위에서. 그거는 몇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하고 있고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언론의 자유를 철저하게 존중하는 게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다. 저는 이 발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난 2년 동안 MBC에 가했던 그리고 다른 공영방송들에 했던 탄압을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정도도 탄압이 아니면 도대체 얼마나 힘쯤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황상봉의 획할대로 발언을 하면 바싹 엎드려서 사과하고 기존의 언론 탄압에 대해서 이제는 기조를 바꾸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기존의 언론 탄압에 대해서는 탄압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면 도대체 얼마나 뭘 더하겠다는 얘기죠. 사이코패스이자 소시오패스. 이건 좀 심각해요. 과징금은 3천만 원 나오네요. 3천만 원.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보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이종석 관련한, 최병 관련 건 그리고 대파 논란, 기상 보도, 기후 미세먼지는 1이든 2, 2였어도 파란색이에요. MBC 2시뉴스는 빨간색으로 돼 있던데요. 약간 보라색이라고 또 자기들은 아니 왜 국민의힘 지지방송을 했어요. 아니 성명한 2번이던데요. 왜 그랬어요 MBC는. 또 예전 2자가 맨날. 그러니까 어디 갔잖아요. 이번 방송에 국내 방송이라고. 저 다른 오로라사란 프로그램에서 늘 빨간색 입구 출연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파란색 입구 출연했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국세청 그리고 기자들의 탄압, 협박, 발언, 모든 규제 하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까지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까지 아주 무자비한 징계를 남발을 했어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번에 보통의 1년에 법정 제재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선망심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기간에 어떤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예민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쏟아부었는데 30건의 법정 제재를 내렸는데 그중에 mbc가 17건, 그 다음에 지역 mbc까지 치면 20건. 그래서 3분의 2가 mbc 관련 징계인 거죠. 그 나머지도 대부분 약간은 불쌍 mbc, cbs, ytn, 평화방송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조금 정도 성향, 장악되지 장악이 완전히 덜 되는데 자, 우리 또 징계 현황에 대해서 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텅디님, 우리 방심의의 민원, 그리고 민원의 주체는 누구였는지 준비된 영상을 한번 또 보고 가시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냈습니다.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이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전했던 mbc의 보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보도가 불공정하니까 심의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민원을 제기한 주체가 국민의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 뉴스데스크는 한 대형마트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저도 시장을 많이 봐봐서 875원이면 합리적이 나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발언을 두고 세상 물적 모른다는 비판과 대통령이 대파값까지 알아야 하냐는 반론이 엇갈렸다는 평가, 민생물가를 점검해야 할 자리에서 대통령이 전국 최저가 행사장을 방문해 정부 행정 성과만 들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닷새 뒤 이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민원을 넣은 주체는 국민의힘, 선거방송심의특별 규정 중 객관성, 사실 보도를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MBC보다 먼저 보도한 일간지나 인터넷 매체 등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류일인 방심위원장의 청구민원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하면서 제보자 색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 미세먼지 농도를 설명하며 파란색 숫자 2를 크게 표시했다는 날씨 코너. 이종섭 당시 주 호주대사의 임명 논란을 다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도 민원을 냈습니다. MBC가 보도했던 내용들, 교체하고 그리고 MBC 사장을 날리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다른 기관들은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권익위, 감사원에서 업무 추진비, 활동비, 내역들 다 뒷조사 시켜서 그리고 방통위에서 해임하고 그리고 사장 개편하고 프로그램 개편하고 순취하는 이런 통제하는 과정이었는데 MBC는 그게 실패가 됐거든요. 권태선 이사장,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가 법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 MBC는 또 내부 구성원들이 단단하게 지켜서 제대로 된 보도를 하고 있으니 MBC에 대한 타격은 이제 유일하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카드 가 방심위를 통한 제재, 그 다음 선거기간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한 규제, 중징계를 계속 남발해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몇 건이나 지금 됐는지 주셨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18대 총선에서 법정 제재 2건, 19대 총선에서는 없어요. 21대 총선에서 2건, 22대 총선에서 30건, 제일 많았던 게 20대 총선에서 14건인데 그것도 관계자 징계 비율로 보면 20대 총선에서 관계자 징계 1건인데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14건이. 그게 중징계라면서요. 그렇죠? 관계자 징계가 선거방송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인 거죠. 그 징계를 계속 남발했는데 그 14건 중에 11건이 MBC예요. 관계자 징계에서. 그러니까 징계량도 많고 징계 수위도 MBC만 관련이면 다 관계자 징계, 관계자 징계, 관계자 징계. 그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연말 제어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는 올해 8월에 방송문화진흥회 2사의 임기들이 끝나는데 그럼 이제 여권 우위의 방문진을 만들어서 사장을 해임시킬 때 이런 선거방송심의위나 방송통신심의위의 법정 제재 내역을 갖고 무기로 삼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사실 선거 기간에만 운영되는 임시기구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내리는 징계 대상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느냐 후보자 간 균형을 제대로 보도했느냐 특정 후보에게 편파적으로 했느냐 이게 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역할인데 이들은 사실은 선거방송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이게 아까 ppt 화면에 띄어있는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김건희 여사가 후보였는가 그리고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관련 이슈 그리고 일기예보 그런 거 완전히 대표적인 선거 개입이에요. 이종섭 출국금지는 선거에서 사실상 이게 선거방송이잖아요. 선거와 관련된 방송이에요. 그런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기간에 나오는 모든 방송이 선거방송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종섭 건도 신속심의로 앞당겨서 징계를 했어요. 그러면 당장 선거 관련 보도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잖아요. 그 순서를 지켜도 되는데 신속심의를 한 것도 거의 대다수가 mbc권이었고 얘네는 뭐라고 하면 얘네가 아니야. 하여튼 선거방송위원들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거지 mbc만 평파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민원도 다 국민의힘이 대다수 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도들에 대해서 모든 건이 다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오히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보도를 못하게 거꾸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국민들이 선거 때 제대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지금 감추고 그리고 덮으려고 한 그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고 완전히 빵꾸 똥꾸 있잖아요. 빵꾸 똥꾸. ppt 다 내 거요. ppt 앞 화면으로 가주시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 자체가 이분들이 추천한 곳 그리고 심사를 한 곳이 같은 기관이에요.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의힘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거를 당사자들이 받아서 중징계를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해충의위원회인 거죠. 공정해야 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가장 불공정한 인사들로 꾸려져서 자기들을 추천한 국민의힘 자기 출신인 공원련 여기서 낸 민원들을 자기들이 셀프심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최소한의 균형도 안 맞춰져 있어요. 국민의힘 추천 공정언론 국민연대 추천 많이 아니라 유일임 위원장이 지도교수가 위원장이신 거 이건 더 말도 안 되고요. 또 TV조선 추천. TV조선 추천이어서 TV조선은 거의 징계 없거든요. 아예 거의 없고. 거기야 제일 평판 방송하는 거예요. 너무한다. 전방위. 거의 정치적으로 보면 8대1의 구도였어요. 그래서 방통심의도 사실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중간에 그만뒀다 들어왔다 해서 어쨌든 야권위원이 소위를 하면 예를 들어 4대1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8대1이에요. 그러니까 타선거방송심의 내 거다 가져가서 여기서 다 답정로로 거의 참결해요. 8대2.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이거 장난하는 건가라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래요. 대한민국 법에 여사가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사라는 용어도 없는데 법에 김건희 특검법으로 써져 있는데 배우자 김건희예요. 그러면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용어를 쓰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여사라는 용어를 여사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언론들이 너무 웃겨요. 그다음에 또 어쩌다. 그 발언이 있고 나서 전부 다 여사를 넣어요. 경영신문까지. 경영신문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법명조차도 없는 내용들을 수용하고 따라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정말 불종적인 언론의 모습을 들었어요. 왜 다 김영란 법이라고 하냐 언론이 있는 게 여러분. 김영란 변호사법이라고 그래라. 김영란 전 대법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법이라고 그래라. 완전히 한다고 들면 그동안 다 명칭하고 바로 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심지어 어린이와 관련된 법은 성도 안 붙이고 누구 뭐죠? 예림 특검법 누구법. 그러니까 그건 예림 특검법이고 어린이법이면 피해자법이면 심지어 성도 안 붙여갖고 차단하듯이 썼잖아요. 그것도 아무 문제 안 삼았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이들의 무도한 그리고 본인들의 조직이 심의 요청을 하고 국민의힘이 심의 요청해서 중징계를 한 것들은 이거는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이거에 대한 분명한 우리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꼭 심판을 해야 되는 심판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8월에 다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TV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어쨌든 우리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의 임기가 8월 12일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통위에서 한 7월이 들어서면 새 이사진을 공모를 해서 선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MBC의 대주주가 6대 3 구도, 지금의 관행을 따른다고 하면 여 6, 야 3의 구도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자마자 지금 사장 임기가 1년 반 도 아직 안 지났거든요. 3년의 임기에서 절반도 되지 않은 사장을 교체하려 할 거예요. 제일 먼저 그렇게 가면 박민의 KBS가 됐듯이 MBC도 지금 상식적인 인사를 안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무슨 공영방송이 어디에 장악돼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막사 안 치 인사들을 보면 박민, YTN 김백, 과거의 적폐, 정말 그 보수 언론의 인사들, 그런 사람들을 사장으로 안 쳐서 지금 KBS도 진행자 교체해가지고 결국 고성국 씨, 그 사람을 또 앵커로 안 쳤잖아요. YTN 배승이. 구구 극단주자는 다 방송국. 결국은 방송을 장악해서 극우와 만들기 위한 수단인 거거든요. 결국 MBC의 사장 교체하면 MBC 사장이 또 MBC 내부의 적폐 세력들을 다시 다 복원시켜서 그 사람들이 장악한 뉴스가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당연히 저항하고 싸우고 하겠지만 실제 우리 단체 협약에서 뭔가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들은 강제 수단들이 아니어서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약간 무력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게 논의가 가능하죠. 그런데 비상식적으로 MBC를 망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밀어붙이면 8월이면 MBC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언론의 지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고 그나마 지금 MBC가 남아 있어서 정권 비판이나 이런 보도들이 나가지만 8월이면 MBC도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22대 국회가 5월 말에 개원되면 바로 6월에 원구성 빨리 마치고 원구성 갖고 시간 너무 끌지 않고 바로 방송산법, 작년에 대통령이 거부했던 방송산법을 재입법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면 시간이 없고 MBC마저 8월이면 넘어간다라는 것들을 국민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방송산법이 그 어느 법보다도 왜냐하면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뀌는 거는 현실적으로 한 번 장악되면 이걸 다시 되돌이키기 쉽지 않거든요. MBC가 장악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대에 연기자마자 바로 추진하면 지금부터 의원들이 많이 해서요. 지금 민주당 초선원들이 요즘에 굉장히 휴지가 불타고 있잖아요. 농속도 하고 있고 아예 TF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통과가 되면 8월 달에 막아낼 수 있는 물리적으로 법칙을 바꾼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처리를 못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럼 11번째 지금 민주공작법이 11번째 다시 방송법이 12번째 한 법을 두 번 거부권을 그러니까요. 그만해라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을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물리적 시간상 상당히 시급하다. 저도 사실은 22대 국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mbc에 대한 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동안 그나마 최소한의 알코올 일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 구성원들의 절절한 노력들 그리고 기자정신을 지켜왔던 대한민국 모든 언론지수가 사실은 국경없는 기자에서 발표했던 62위로 추락을 했는데 일마나 추락하고 있죠. 매일매일 추락하고 있는 곳인데 그나마 국민들이 그래도 알 수 있게 해왔던 mbc의 그간의 역할과 노력들 그리고 이후로 mbc마저 그런 보도를 하지 않았을 때 정말 암담하거든요. 암담하고 깜깜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한 이슈들 이후로 누구도 보도 안 해. 뭐 공수처가 있든 특검이 있든 특검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최상병 관련한 내용들 진상규명들 여기만큼 이렇게 해왔는데 이후로 전부 다 물타기 그 다음 다른 이슈들을 갔다 와서 이렇게 혼선을 주고 또 알꼴리를 갖고 거꾸로 우리 언론 보도들 봤잖아요. kbs에서 엉뚱한 프레임 만들어서 또 공격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꼴리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bc는 우리 언론 보도의 공정성, 독립성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다. 최후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서는 22대 국회 1호법으로 방송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게 방송사법에선 이사회의 기능을 지금은 정치권이 그냥 나눠먹는 구조인데 다양한 직능단체나 학회나 시청자위원회나 다양하게 해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장을 뽑을 때 성, 연령, 지역, 통계에 따라서 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의 3배수를 이하로 추천하면 그걸 이사회에서 또 특별다수제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세력이 사장을 내려 꽂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추천위원회 3배수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여당이 6명이와 야당 추천목이 3명에 대해서 불리하다 하더라도 특별다수제는 7명 이상이 동의해야만이 사장이 임명되면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도 동의하는 인사를 낼 수밖에 없는 중립적인 인사. 거기에 국민추천위까지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냥 대통령이 찍든 민주당이 찍든 누군가 언론조가 누굴 찍어서 사장을 시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바뀐 방송법으로 MBC 박문진 이사회가 구성이 돼야만 그리고 나야 MBC에 대한 사장과 사장 선출에 대해서 보장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구도로 그렇게 법이 통과되지 않고 현행 방송법으로 그대로 갔을 때는 여당이 유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을 6명만 구성하라는 법이 없고 자기들이 9명 다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워낙 고도한 세력들에게도 특별다수연이 우리까지 기회에서 방통위 받잖아요. 방통위가 5인 구존대도 2인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박문진도 현행법이면 자기들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국민들 누구도 특정 정파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고 지금의 발의된 거부된 전 방송법에 대해 일부 교수님들이 뭐가 좀 미진함이 있다라는 발언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그리고 이 법이 시민사회와 야당이 오랜 세월 논의해온 그나마 합리적 안이에요. 그러니 국회에서 사실은 통과가 된 거잖아요. 통과가 된 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해서 이번 박문진 구성까지라도 이 법으로 하고 그리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22대 정기국회 때 또 한 번 더 개정을 하는 방법을 좀 갖으면 좋겠다 싶어요.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거든요. 결국 작년에도 방송법 계속 얘기했을 때 좀 더 논의해보자. 그리고 공영방송의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무엇인가 이런 것부터 해서 시간 끌면서 결국은 6대3 구조로 자기 사장 앉히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되게 중요하고 방송선법을 일단 통과시킨 다음에 이후에 개정하는 거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 걸음을 떼야 되는데 무조건 저는 한 걸음을 가야 되는 방송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가지 않으면 또 여기서 정체가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MBC는 장악되고 그렇죠. 또 정권의 방송으로 대돌릴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KBS 박민 사장 왔는데 되돌리려면 사실은 엄청나게 큰 더 큰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국민적 동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MBC도 바뀌고 나서 되돌리기에는 너무 큰 우리 국민적인 아픔 고통 출혈이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절차대로 막을 수 있다면 반드시 22대 국회가 방송법 통과를 제1호로 야당에서도 모든 야사당이 지난번에 또 함께 목소리를 냈는데 1호 법으로 꼭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글쎄요. 43분이에요. 마무리하고 또 오늘 아니 이호찬이 한 번 더 모셔야 돼요. 먼저 불러주시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MBC 응원 틀 거 있다면. 네. 그건 우리 방송 끝내고 트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특히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랑 또 이호찬 위원장님 오셨는데 마음 같아서는 1시간 2시간 이야기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3병을 행사한 날이기 때문에 또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대표와 당원들 간의 난상토론 그리고 이 전국을 어떻게 타개할지 국민적임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좀 논의하는 야간 우리 또 민초들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상국민행동이죠. 기상행동이 시기가 오는 상황이어서 토요일날 3시는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집회고요. 밤 5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7시. 못 오신 분은 안진걸 팀으로 받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또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장님 모셨는데 MBC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MBC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들 내부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고 또 우리도 관심 가져서 같이 응원해야 됩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보도하고 싸워낼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사랑인 것 같아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더 좋은 보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드릴 수 있게 계속 노력하고 있고 국민들이 신뢰를 해주시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배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고 열심히 저항하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MBC를 좀 함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당하고 씩씩하게 잘 싸우고 있는 MBC 구성원들 힘내라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다른 기회에 또 만들어서 방송법 22대 1호법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민생경제연구소와 안진골 소장님 그리고 대박영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안진골 소장님 마음껏 바람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윤찬 기자님은 기자로서도 아주 훌륭하고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도 열심히 살아오신 분인데 MBC 노조원장 맡아서 정말 지난 2년간 너무나 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본인의 영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공영방송 MBC를 지키고 또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을 위한 언론의 자유, 편의 자유, 또 국민들의 알 권리, 진실을 이해하고 오치도구로서 이 무도한 권력을 감시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을 우리가 안 지켜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BC 지키기 위한 본국민 행동을 제안드립니다. 일단 MBC라도 지켜야 됩니다. 모든 방송사 독립이 중요한데 KBS, YTN도 막 장악도 망가지고 있는데 일단 거기는 거기도 대응을 하고요. 일단 우리 MBC, 예전에 실제로 우리 MBC 지키기 공부 행동이 있었습니다. 마봉춘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여러 번 우리 상암동도 가고 그랬었는데 MBC를 주제로 한 단독 국민 행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연대체를 시민들과 단체들이 함께하는 저희 민생경연구소가 우리 박영선 언론위원장이 계시니까 앞장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언론장학적 공동행동이라든지 네, 알죠. 연대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공인반송 지키는데 나서 주시되 MBC 사안이 정말 시급하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MBC 응원합니다. 화이팅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재부의 다음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MBC에서도 힘내서 보도, 감시, 비판 해 주시기 바라고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국민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들 국민의힘에서도 똑바로 듣고 국민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영원히 남을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마지막 역할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MBC 힘내라. 재발영선TV 댓글 푸른소나무님, MBC를 지킵시다. 승리님, MBC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MBC 파이팅! MBC를 지키자! 지키자! 엔딩으로 우리 부산 MBC에서 준비한 MBC 지키기 쇼츠리 방송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뇽일TV에도 쇼츠를 올려야겠네요. 네, 네, 네. 오늘 방송하고 쇼츠도 올리는 거로 투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75 favorite 점심시간火 실패 엄마 Nered니다. or